저기 세토민 분들 이렇게 모여서 파티도 하고는 그러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서로 외롭고 하니까 집집마다 서로 번갈아가며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본 지도 꽤 몇 년씩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한 지 20년째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자, 명진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똑같이 굶고 힘들고 단 한 끼도 배불리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돈 많아 참 많아 붕붕 알약 두 봉지면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 사랑하는 남조선 지켜주고 보호하는 안전한 거북선. 배달 서빙하고 과일 장사했었고 택배하고. 이놈아 지금 몇 신데 아직도 티비지게 이 무당머리같은데. 난 나눌 때는 이렇게 징그럽게 안 나눠서 뭐 징그럽게 보통 징그럽지 않거나 이런 데로 크림. 고등학교 친구들. 시골사람이라고 얘기 들어서 지금 야생에서 나타나는 느낌. 너 뭐 옛날에 좀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제가? 아쉽네. 어디 또 슈퍼마켓 그가? 오 웬일이야 오. 저도 한글을 알아가지고. 저게 뭐 교수님 같아요. 내가 묻고 붓다가 답하다, 붓다. 뭔지 모르겠어요 붓다가 뭔지. 붓다를 몰라? 저희는 또 묵서 뿔처럼 혼자 가라고 그러거든요. 묵서 이름이 붓다인가? 아 저런 어떤 뭐 종교가 사실 북한에선 잘 없어서 자유가 없죠 종교. 종교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서 제가 종교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 처음 와서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해도 이제 뭐 친구들이 이제 흔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됐던 속담이 됐던 뭐 유행이 됐던 이런 건 저는 아예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느낀 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를 배우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상식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장책은 친화상식. 그 제가 그러면 아는 거. 네네. 그렇게 좀 여쭤볼까요? 네네. 보고 싶다. 갑자기 테스트 나시고. 아 웃긴다. 얼마나 긴장됐을까. 경제 경영 분야. 네. 여쭤볼게요. 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오. 네. 그 책은 제가 대학교 때 봤어요. 자유경제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아우. 슬라우네. 핀테크. 아 핀테크는 제가 알죠. 이게 요즘 이제 기술과 금융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새로운. 네. 기술이. 브렉시트. 브렉시트. 아. 아. 또 공부할게요. 연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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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왜 불러? 라이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혼자 출연하는 거보다는 엄마가 같이 나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말을 잘하니까 입운동 좀 갈게 그럼 입운동 좋지? 어머어머, 이게 누구야? 안녕! 노래방을 처음 가보고 충격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탈북민? 이제 북한 하면 좀 무겁고 힘들고 좀 그런 게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편견이 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 같은 탈북민이지만 밝은 사람도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고, 웃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다 보면 작은 이질감이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완벽해요. 연예인 같아. 한 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탱옥이 왔어요. 탱옥이 왔어요. 어머니 고우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곱다고요? 어머니가 미인이라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계속 밀밀하니까. 옛날에는 조금 들었는데 어제는 늙어가지고 사과가지고 미인은 아니고 양심이 생기지는 않고 양심이 생기지는 않고 양심이 생기지는 않고 양심이 생기지는 않고 어둠만 하고 어머님, 북한 며느리 생각하시나요? 남한 며느리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어머니가 진지하게 좀 듣고 싶네요. 남한 며느리 원하지. 왜요? 왜요? 아, 북한 사람들은 많이 봤으니까.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한국 같이 한국 며느리도 맞아서 좀 소통도 해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부모, 친척,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사돈 내주면 주석구 좀 이럴 때 좀 어디 그러면 가서 좀 복잡복잡 해보기도 쉽고. 아, 저런 게 하고 싶으시구나. 아, 그러니까 최모라나 씨 때처럼. 같이 음식 해먹고. 네. 어, 좀 그런 게 있어. 지금 네가 그렇게 내 좋은 며느리 맞고 좋은 여자 찾으려면 네가 자기 계발하고. 네. 머리도 톡톡톡 치고. 네. 얼굴도 좀 괴롱하게 만들고. 네. 어, 좀 물어봐라. 가슴도 개풍도 세가지고 어떤 일을 원하시니까. 정말 많이 해. 내가 그게 좀 말이 정답해. 지금 방송 중이죠? 네, 방송 중에서 그렇게. 저 무조건 볼게요. 무조건. 저도 이제 들어갔으면. 아, 잠시만요. 가족도 늘었네요. 네. 한테 그렇게BM라는 사회는 sorry that! She can tak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